안녕 여러분 Y쌤입니다. Y쌤 파고다 고득점 완성 RC 네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명사와 관련된 문제를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명사와 관련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어떤 문장 성분에 명사가 들어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명사자리다 라고 알려주는 주변의 힌트들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꼭 정리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사는 그 단어의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를 꼭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이 가산불가산을 구분하는 것으로 어휘문제를 정말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꼭 구분해서 외워주시고요. 그런데 어휘가 너무 많아서 막막하신 분들은 모든 문법 교재에 혹은 파고다 고득점 완성 교재에 토익에서 자주 출제되는 가산불가산명사를 정리를 해뒀으니까 이것을 먼저 외워주시고 그리고 조금씩 추가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사 관련 문제에서는 사람 명사인지 사람이 아닌 명사인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해서 어휘를 외워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복합명사의 경우에는 어휘를 하나하나 따로 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시면서 복합명사의 쓰임을 알아가면서 감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 먼저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 문제를 풀어보면서 명사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블랭크로 가셔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왼쪽에 소유격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2 years ago라는 과거 부사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ince는 전치사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전치사 뒤에 명사 그리고 소유격 뒤에 명사 즉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B번과 C번 명사를 골라주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2년 전에라는 의미로 2년 전에 설립된 이래로라는 의미가 맞기 때문에 설립자 창립자라고 하는 사람 명사가 아니라 C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뒷문장을 해석하게 되면은 더 정확하게 설립된 이래로라는 의미를 정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기를 보시면 A, B, D는 명사 그리고 C는 과거 동사나 과거 분사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사들은 A번은 가산, 불가산 둘 다 로 쓸 수가 있고 B와 D는 지원자라는 사람 명사로 가산 명사로 쓰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이 문제의 키워드를 잡아보면은 왼쪽에 Every와 오른쪽에 Who로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Every는 뒤에 셀 수 있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복수 명사인 D번 소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사가 아닌 C번도 소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 Who로 사람 명사가 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지원자라는 사람 명사인 B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 있지만 명사 문제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A번에 나온 이 Permit 이라는 단어가 허가하다 라는 동사로 쓰이지만 명사로 허가 혹은 허가증 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명사의 쓰임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 그리고 C번은 불가산 명사로 허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의 문제로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시고요. 이 문제를 결정하는 키워드는 바로 어로 잡으실 수가 있겠죠. 부정관사 어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단수 명사는 A번으로 바로 3초 만에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3번에서 나왔던 어휘가 나왔는데요. 신청서, 지원서라는 가사명사로 쓰였고요. 신청서는 건물 허가증 또는 건물 허가에 대한 신청서는 제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4주 전에, 일이 시작하기 적어도 4주 전에 라는 의미로 건물 허가증, 건물 허가라는 의미인데 C번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어와 함께 쓰일 수가 없고 그래서 정답은 가산 단수 명사인 A번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보기에 나온 어휘들이 토익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해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A번에 나온 단어는 secure 이란 동사의 ed, 즉 과거 동사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secured라는 이 자체가 형용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쓰임도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B번 같은 경우에는 secure 이란 동사에 s가 붙어서 삼은칭 단수 동사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런데 s가 없다면은 secure 이라는 동사는 형용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 쓰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C번은 부사, D번은 명사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셔서 오른쪽에 명사를 잡으시게 되면 명사 앞에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A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해석을 하게 되면은 보증된 이유, 즉 지금 수식받는 명사와 이 형용사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죠. 이 이유가 보증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적절하지 않고 즉 이 문제는 복합명사로 보안 이유로, 즉 보안상의 이유로 라고 하는 복합명사 D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하는 문제입니다. security reasons 또는 security issue와 같이 복합명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어휘도 꼭 알아두시고요. 해석을 하게 되면은 보안상의 이유로 이 빌링 디파트먼트는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이메일 메시지로는 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보기를 보시면 명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서 키워드를 잡아보면은 왼쪽에 어와 디테일드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형용사의 뜻이 상세한 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 혹은 상세한 설명 이란 의미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때문에 c와 d는 소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 어로 잡으셨기 때문에 뒤에는 셀 수 있는 즉 가산명사가 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번은 불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소거를 하시게 되고요. 가산명사로도 쓸 수 있는 정답은 b번으로 체크를 하시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보기를 보시면 모두 명사로 쓸 수 있는 어휘들이고 그리고 의미도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을 보면서 키워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로 가시면 도착하자마자 컨퍼런스 센터에 더 라는 정관사 다음 그리고 동사 앞이기 때문에 주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즉 명사를 묻는 문제인데요. 주어는 등록하셔야 됩니다. 등록 데스크에서 등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키워드는 여기 나와 있죠. 대열 네임택스를 보시면은 복수명사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즉 이 대열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복수명사를 골라주시면 정답은 d번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a번은 형용사, b번은 부사, 그리고 d번을 먼저 보면은 명사로 많이 쓰이는데 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c번은 동사의 ed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시고요. 키워드는 왼쪽에 use라는 동사가 되겠죠. 동사가 나와서 부사를 쓰시면 안 되고요. 이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왼부터 끝까지 부사절의 추격형이 나와 있고 이 블랭크 자리는 목적어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죠. 목적어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use caution 이란 표현은 지격을 하지 마시고 조심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니까 이 표현 또한 알아두시면은 좋습니다. 다음은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블랭크로 가셔서 키워드는 왼쪽에 in 그리고 오른쪽에 that, are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c번이나 d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에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주격관계대명사가 이 선행사, 명사를 수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선행사도 복수명사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복수명사인 d번으로 체크라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보기를 보시면 a번, c번은 명사이고요. b번과 d번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벤트 플래너들은 주어, 노스, 동사 체크하시고 대절 이어지고요. 조직하는 것은 무엇을 성공적인 이벤트를 조직하는 것은 requires, 요구한다 동사 나와 있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고 그리고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나와 있죠. 세심한 계획과 그리고 end로 앞에 플래닝과 연결되는 명사를 넣는 자리인데요. 자 그러면 b번과 d번은 소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플래닝과 연결이 되는 명사는 조율이라고 하는 c번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즉 이런 문제들은 아 이 자리가 명사 자리다라는 거 캐치하시고요. 그 앞에 나오는 명사와 연결이 되는 것을 찾아주면은 사람 명사가 아니라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인데요. a번은 명사, 의미는 폭, 너비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그리고 b번은 형용사의 비교금이고 그리고 c번은 부사, 그리고 d번도 명사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a번과 d번은 출제가 될 때 항상 같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로 가시고 왼쪽에 정관사 더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전치사 오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명사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b나 c는 속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은 도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3차선에서 5차선이 나오기 때문에 3차선에서 5차선으로의 이 도로의 확장은 걸릴 겁니다. 적어도 8달이 걸릴 겁니다. 라는 의미로 정답은 확장이라는 의미로 d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a번과 d번 꼭 구분해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제가 영상에서 다뤘었던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올려뒀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린 다음 영상 다섯 번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